스키즈의 베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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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럼 우선 그나마 저희가 아는 곡 NCT 스티커 갈텐데요 잠시만요 아 거기 보여요? Can you see me? 오케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창피해서 정신 났고요 스티커 스티커 혹시 NCT 팬이에요? 아니요 근데 스티커 왜 신청 오셨어요? 저희 제일 힘든 분인데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NCT 스티커 원하지 않으시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뺏 Electa 그건 너의 주의한 손으로 내려가 아 알아듣고 놀아 죽은 줄 아님 이렇게 잘 보이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